여기는 실립역에서 패션문행 위쪽에 있는 지금 반지아 빵이 나왔구요 가격은 500에 30입니다. 관리비는 9만원이고 관리비는 9만원이고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는 반지아들을 월세를 많이 낮춰서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이 월세를 싸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반지아도 괜찮다고 한다. 지상층은 잘 안깎은데 반지아는 조금 내려 두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3m가 나오네요. 여기 이 벽에서 이 벽까지가 3m고 여기 이 싱크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90이네요. 이 레이저를 쓰니까 좋은 게 방금 찍은 것도 기억을 못했는데 딱 이 기록에 남으니까 되게 편하네요. 아무튼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고 다만 관리비 9만원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올 겨울에 한 4달 동안 한 5만원 6만원 나온 것 같아요. 도시가스가. 그러면 사실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 어차피 내가 겨울을 보낼 거면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여기 숨어있습니다. 숨어있고 그렇습니다. 요즘에 반지아들을 좀 싸게 내놓으시는 것 같네요. 저는 지금 한 5분 이상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다음 시간에 질리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 서비스 공항에서 내놓으시고요. semu. eyah 그리고 제 프랑스 그 눈이 눈이 전 눈이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